다섯 명과 팬덤까지 비로소 완전체가 되었다는 앱솔루트의 약자이고요 앞으로 브랜뉴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당한 다섯 명과 절대적 초월적인 존재 이런 뜻으로 AB6IX가 되어서 AB6IX가 되었습니다 완벽하다 이런 뜻, 절대적이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그룹인 만큼 여러분들의 활동 또한 정말 완벽하지 않을까 기대가 되는데요 그럼 데뷔 앨범 BE COMPLETE, 이 앨범은 어떤 앨범인가요? 영미씨가 한번 이 곡의 소개를 해 주실까요? 네, AB6IX는 첫 번째 트랙으로 저희 대성 다섯 멤버가 완전체를 이루기까지의 발음과 각오를 담아서 그렇게 표현한 곡으로 강렬한 시스피트의 도우진이와 저의 강렬한 랩이 인상적인 곡이지 않나 싶어서 많은 분들이 들어주셨으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우진씨와 영미씨의 랩도 진짜 화려하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두 번째 트랙도 들어볼까요? 또 밴드 사운드와 AB6IX만의 애틋한 감성이 마치 한편의 영화를 부를 듯한 그런 기분을 느낄 수 있는 곡으로 또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곡이라서 많은 분들이 들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요즘 영미군이 가장 자주 듣는 곡이라고 하던데 여러분들께서도 즐겨 들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작을 하는 그런 어떤 경우에 저희만의 아티스트적인 롱도 보여주고 싶긴 하지만 그 외에도 저희 다섯 명의 케미 그런 모습도 많은 팬분들도 기다리셨기 때문에 케미와 또 다섯 명의 매력을 많이 어필하고 싶습니다 네, 다섯 멤버가 이루어갈 케미 그리고 다섯 명의 멤버가 마지막 멤버인 팬분들과 함께 만들어갈 케미까지 기대하겠습니다 많은 건 들었고 좋은 무대 경험들 그리고 또 이렇게 많은 기자들 앞에 설 수 있었던 기회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기존에 저는 개인적으로 MXM 쇼케이스를 할 때는 너무 많이 떨었었던 기억도 나지만 지금은 그때보다는 조금 덜한 기분도 들고 또 사실 이제 저희는 어떻게 보면 이 완전체를 위해서 달려왔었고 드디어 이제 완전체로 이 자리에 서게 되었고 또 같이 연습하는 동생들 또 새로운 웅이와 함께 무대를 서는 것만으로도 듬직하고 조금 더 자신감을 받고 무대를 임할 수 있는 것 같아서 그런 점이 좀 남다른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여러분들을 볼 때도